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남 서해안 서북부 도시 태안 안면도 가는 길에 홍성 가는 길에 천수만바다에요 홍성에 하리, 하리항, 궁리항 모습이 되겠습니다 궁리항은 참 시골스럽기로 아주 너무 정겨운 그런 해변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가도 있는데 상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펜션이나 숙박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갯벌 해안에 쭉 갓길로 늘어선 집들이 있는 그런 시골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 작년부터 조금 해변가에 조형물들이나 이런 앉아서 쉴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이제 해놨는데요 걸어가다 보면 아주 좋습니다 저기는 이제 서산 나가는 쪽 이거 저쪽 천수만 AB지구 도로가 있습니다 차악이 보이는 저기가 앞면도 섬이 되겠습니다 발명기들이 오늘 이제 많이 이제 날아가서 지금 쉬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스쳐입니다 오늘은 이제 24년 2월 25,6,7일 되는 주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홍성 남당이 가는 길에 새주기축제 가는 길에 고기잡이 하는 일하고 힘들어 가지고서 이제 못해서 쉬고 있는 고깃배들 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정겹습니다 저기 배 하나 새로 만들었나봐요 아주 쎄거네 신차 하나 뽑듯이 선박 하나 새로 뽑았네요 저기 보면 이제 조형물 하나 보이죠 대크 아주 정겹습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서보면 남당이 가는 항 국리 국리항 되겠습니다 국리항 하리 쫙이 보면 국리항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보면 국리항 국리항 거기 이제 밤에도 불이 들어와요 국리항 저 너머가 저기 저기 앉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앉는 겁니다 핸드폰이 바람이 오늘 좀 새차네요 찹니다 명상 2,3도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날씨는 영하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당항에는 새조개 축제가 하는데 유튜브 이웃님들도 참여 가수로 많이 오더라고요 남당항에서 여기 새로 만든 조형물이죠 하리같아요 하리 국리항의 하리 하리마을 예쁘죠 배들 많이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들 많이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크에서 이렇게 바라를 보는거죠 파도 소리 이렇게 철석철석 들리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카페들도 좀 있네요 배들이 보니까 많이 들으며 있죠 1대 2대 3대 4대 5대 한 15대 정도 배가 들으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충남 서해안 도시 서복부 도시의 노을이 아름다운 남당항로에 궁리항 하리마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바다는 언제나 정겹죠